시각볼 포기좋아 시각볼 포기좋아 시각볼 포기좋아 금요일이나 퇴사해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에이씨, 뭐 또 코라를 그르치는 거야, 또. 아키 님이 그 세팅 잘못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랬죠. 그 가슴의타입, 대신 조건. 그래도 저랑 한번 고속배틀할때 서로 신경많이 써가지고 차치고 충돌 안하고 자리 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쉽게 지나갔었는데 자리 안만들어 주셨으면 아마 사고 났을것 같은데 저도 웨스팅 12룡인가 했었던데 아 일색 더 어려운데 아 일색 더 어려운데 여기선 나를텐데